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김지훈 감독의 작품 인낭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첫째 주에 가능하다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게 됐네요 지금 토요일 밤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선풍기를 쐬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선풍기 바람이 녹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참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구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침 그 애니메이션 dvd 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서플먼트도 있어서 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감독이나 기획자 뭐 이런 분들이 인터뷰도 담겨 있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 그것이 좀 패착이 된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애니메이션을 너무나 좋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고 실사화된 김지훈 감독의 인낭을 보니까 이게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냥 저절로 비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래 원작이 있는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원작 팬들이 리메이크 되거나 혹은 영화화된 작품을 너무 무자비하게 그리고 무턱대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걸 피하고자 했지만 이 영화는 실사화된 영화의 그 아쉬운 점들이 꼭 반대로 그 애니메이션 인낭의 장점과 이렇게 맞물리 거든요 애니메이션의 장점이 사라진 게 혹은 변형된 게 이 실사 영화의 단점인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매우 아쉽네요 음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 저희 방송이 뭐 항상 그랬듯이 이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이런 점들도 한번 짧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공지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 블로그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이렇게 포털에 특히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찾아오시는데 수월하구요 어 뭐 그 밖에도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박명롱 쪽에 남겨 주셔도 되고 영화 페이지 쪽에 좀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또 감상글도 남겨 주시고 더 좀 풍성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저희 트위터도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마파를 안하고 있고 트위터도 잘 살펴보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청취자 분들이 써주시는 트위터 맨션들을 인용을 해서 또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트위터를 잘 안 보고 있어서 이인란 같은 경우는 7월 25일날 개봉을 했구요 어 근데 이 녹음하는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이 막 지났는데 대부분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게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 예능이든 혹은 팟캐스트 방송이든 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영화를 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 제게는 좀 더 다가왔던 그런 영화이구요 저희 방송도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이건 뭐 남탓을 할 그런 게 아니죠 여하튼 이거 139분짜리구요 15세 관람가입니다 스크린은 1085개까지 달렸었는데 지금은 몇 개일지 확인을 못했네요 많이 줄었을 것 같고 지금 신과 함께가 엄청난 지금 후잉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 영화는 제가 녹음을 안 할 거지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에는 공작 개봉을 하죠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고서 녹음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올해 아 이거 꼭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영화들 버닝, 인낭 이런 영화들이 다 지금 제 기대치에 한참 밑돌아서 이것도 제가 괜히 입을 놀려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의식 과잉의 생각이 또 들고요 인낭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할 때는 87만 들었습니다 근데 손익분기점은 600만이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개인적으로는 김지훈 감독 작품 중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 좋은 작품 뭐 그렇다고 이게 아주 망필의 영화냐 그런 건 아니고요 김지훈 감독 작품들 그 목록들에서 최악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관객들의 기대치에서도 최악인 것 같고 향후에 넷플릭스 쪽에 상영이 되면서 재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지훈 감독님이 직접 한예리씨가 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밝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넷플릭스 쪽에도 재편집을 해서 이게 감독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꼭 뭐 두 번째 편집을 하면 감독판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는데 김지훈 감독쯤 되는 그 정도 급이 되는 감독은 편집권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편집자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겠죠 대부분 감독판이 나오는 이유는 제작자 쪽에 입김이 셀 때 그럴 때에는 감독의 생각이라든가 의도가 충분히 담기지 못한 편집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뭐 한국에서 김지훈 감독쯤 되는 연출자가 의도대로 편집을 못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넷플릭스 쪽에는 이제 감독판이라기 보다는 재편집본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김지훈 감독에게 애정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인낭의 실사 영화에 기대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넷플릭스 쪽에서 나오는 재편집본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AS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음... 이 영화가 이제 SF라고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SF 영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 영화의 장르를 SF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SF가 말 그대로 공상과학인데 이 영화의 장르 자체가 공상과학인가 저는 로맨스하고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기반은 그래서 굳이 장르를 붙이자면 뭐... 멜로 액션? 액션 멜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 근데 이 영화에는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2029년이니까 10년 지내요 음... 과학적인 요소는 이제 그... 프로텍트기요? 강화 슈트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여튼 완전 방탄이고요 중화기까지 다 막아내니까 그것이 과학적인 요소라면 요소겠죠 그게 이 영화의 장르를 결정지을 만큼 지대하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미래가 배경이고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영화의 장르를 SF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음... 방송 후반에 청취자 평도 소개할 거지만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강화 슈트가 미래에 지향적이지 않잖아요 미래 느낌이 안 나잖아요 이게 너무 좀... 좀 그렇잖아요 눈안만 빨간색 있으면 그게 미래 느낌인 건가 왜 눈도 왜 빨간색으로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게 애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워낙 상징적인 거라서 눈알을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따라 했어야 했을까? 2029년... 음... 네... 제가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은 자꾸 다른 얘기로 셀 거 같네요 음...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 관객들의 평가에 비해서는 이용철 님은 이제 8점을 주면서 슈리 이후에 한국 영화죠 슈리 이후에 20년 한국 블록버스터의 두 번째 고지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슈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충격이었죠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최재필 평론가님은 6점을 주시면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약간 변형을 좀 했는데 원작에서 다루지 않은 세밀한 이야기와 비중이 낮은 캐릭터를 부각하는 선택이 과유불급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음...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서정환 평론가님은 5점을 주면서 10점 만점에 김지훈 감독이 전작에서 반복했던 개인의 인상적 미학적 선택이 여전히 강조된다 집단보다는 개인 그리고 집단의 의식보다는 어떤 개인의 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셨던 그런 감독 특유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 감독에 대한 비판 중에서 하나가 참 영화가 비주얼은 좋고 스타일은 있는데 쉬운 말로 때깔은 좋은데 뭔가 그 영화의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감정의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러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비판들을 좀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단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장르 영화의 쾌감 영화적인 재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으로 그 단점을 충분히 상세시키는 그런 연출인 것이죠 음 인낭의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아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점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감정이나 혹은 메시지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여하튼 이제 김지훈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각본에도 이름을 올린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크레딧 올라갈 때 그리고 강동원 씨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고 한효주 씨가 여자 주인공이죠 정우성 씨가 이제 강동원 씨의 훈련대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김무열 씨는 강동원 씨와 동기인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서끼리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허준호 씨도 나오는데 허준호 씨는 이제 김무열의 상사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박병호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예리 씨는 이제 한효주와 같은 섹트라는 집단에서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약간 좀 다툼도 하고 뭐 그런 역할입니다 최민호 씨는 강동원 씨의 동료고 신은수라고 이제 한효주의 여동생인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은수가 폭탄을 나르고 있다가 강동원한테 걸렸는데 거기서 그냥 자폭을 해버리는 그런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하죠 이게 참 묘한 게 예전에 한효주 씨하고 정우성 씨하고 감시자들이라고 저희가 녹음됐었는데 거기서 함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은수 씨하고 강동원 씨도 함께 찍었었죠 바로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조금 더 거친 느낌의 배우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동물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마스크라든가 그런 느낌이 너무 잘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정우성 씨나 강동원 씨 같은 경우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무리 액션을 잘하고 그 배우가 그러더라도 그 캐릭터의 성격에는 좀 안 맞았던 게 아닌가 너무 잘생겨서 강동원 씨 정우성 씨 팬분들 이건 칭찬인 겁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 영화의 원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인낭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애니메이션 인낭의 원작이 있습니다 견랑전설이라고 견랑전설 오시마모르 감독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오시마모르 감독의 만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소개되더라고요 그 서플먼트에서는 케르베로스 사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인낭처럼 견랑전설처럼 애니메이션이 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원작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견랑전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작품화 시키려고 하다가 애니메이션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각기동대에서 작화감독을 맡았던 오키우라 히로유키에게 애니메이션 연출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오시마모르 감독이 오키우라 히로유키에게 이거를 맡겼을 때 이 오키우라 히로유키 감독이 네건 조건 중에 하나가 남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각본을 오시마모르가 했습니다 오시마모르 감독이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해요 자기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남녀 이야기가 고심을 했는데 빨간 망토 동화 한국에서는 빨간 두건 동화라고도 표현이 되던데 저는 빨간 망토라고 하겠습니다 빨간 망토 동화에서 늑자와 소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기서 남녀 이야기를 이 동화를 좀 기반을 해서 섞어 넣으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인랑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견랑전설과 거기에 플러스에서 빨간 망토 동화의 모티브가 합쳐진 거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시마모르 감독의 입김이 쎘다기 보다는 오키오라 히로요키 감독이 젊은 패기와 뚝심으로 그 젊을 때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DVD 서플먼트에 굉장히 좀 고집이 있게 생겼어요 보니까 말은 얌전하게 하는데 그래서 오키오라 히로요키 감독의 고집이 더 반영이 된 그래서 오시마모르 감독이 디스 아닌 디스도 좀 하고 나 같으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연출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 그래서 더 훌륭하다 애니메이션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김지훈 감독이 만든 이 인랑 같은 경우는 멜로가 좀 강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는 그리고 빨간 망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원작은 그냥 애니메이션 인랑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다들 그렇게 보시는데 하나마나한 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애니메이션 인랑 같은 경우도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남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래에 기반되는 작품은 견랑전설이라는 만화인 것이고 애니메이션 인랑에 이 남녀 이야기가 들어간 것 아주 절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실사 영화 인랑에서는 그것이 그냥 그 겉부분 멜로인 것만 그냥 실사로 재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그 늑대가 흔들리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의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깊은 이런 비예를 줍니다 그것까지 실사가 살리지는 못했다 자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극장에 있는 팜플렛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아시아의 이제 패권국들이 서로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에 서로 생존의 위험을 느낍니다 이럴 바에는 우리도 한번 힘을 키워보자 덩치를 불려서 그래서 남한과 북한 정부가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합니다 평화통일을 이제 합의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기사에서는 횟수가 7년이다 뭐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저도 영화에서 볼 때랑 팜플렛에 써있는 거는 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제 강대국들의 견제와 들어오죠 경제 제재가 이어집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 민생이 굉장히 악화되겠죠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혼돈의 2029년 그래서 이 통일에 반대하는 통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가 있는 거잖아요 통일에 반대하는 반정부 무장 테러 단체 섹트가 등장합니다 이 섹트를 진압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경찰 조직 특기대가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이에 입지가 줄어든 정보기관 공안부는 특기대를 말살할 음모를 꾸밉니다 절대 권력기관 간에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일어날 동안에 특기대 안에서 비밀조직 인낭에 대한 소문이 떠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신은수가 빨간 망토라는 조직 일원인데 섹트 안에서 여러가지 하부 조직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린애들한테 무기나 폭탄을 나르게 하는 빨간 망토 조직 일원인데 그 폭탄을 나르다가 신은수가 강동원 앞에서 자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강동원이 흔들리게 되는 시작이 되죠 애니메이션 에서는 원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작에서는 특기대라는 별도 조직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 특기대도 수도경의 하부 조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경 안의 하부 조직에는 다른 조직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특기대인 것이죠 그러한 하부 조직 중에서 하나가 다른 자치경 쪽에 부서와 힘을 합쳐서 이 특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거대 조직 안에서 별도로 움직이는 어떤 조직들 간의 그런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실사판에서는 그냥 두 개의 거대 조직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은밀한 느낌이 있고 한국 실사영화에서는 좀 더 권력지향적인 느낌 여하튼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영화에서 좋았던 점을 한번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캐릭터 행동에 대해서 원작과 달리 애니메이션과 달리 개연성을 좀 부연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좀 친절해진 느낌입니다 왜 강동원이 신운수를 쏘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천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그전에 무고한 여고생들을 무참히 총으로 난사해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린 소녀를 보면 총을 못 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천 사건은 또 나중에 물론 멜로 라인도 있지만 한효주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좀 심리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 혹은 그 그 죄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심리적 반발이 생긴 게 아닌가 강동원에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실사판은 원작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한효주 역할에 대해서도 이 한효주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 실사판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아픈 동생이 있었고 너무나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생활이 이 생활이 무장단체의 생활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원작에서는 좀 소외당하고 약간 소모 적으로 쓰였던 여자 주인공을 한국 실사판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입체감을 부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에 비해서 한국 실사판은 캐릭터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친절해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액션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실 때 액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예쁘고 멋있게 나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인공들이 예쁘고 멋있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배우들이 예쁘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로 찍을 때 화면에 보일 때도 예쁘고 멋있게 나와야 됩니다 더더욱 그렇게 찍지 못하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거야말로 그러려면 뭐하러 카메라로 찍습니까 그냥 사진 나눠주지 어 강동원의 맨몸도 나옵니다 아 제가 아주 훑더라고요 카메라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좀 그런게 민감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효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감시자들 녹음할 때 말씀드렸었나요 한효주 씨 얼굴이 약간 좀 입체감이 조금 없습니다 이게 좀 넓대대하게 보인달까 실제 그렇지 않지만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면을 보면 넓대대하게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그림자도 지게 하면서 혹은 옆모습을 비추면서 여러가지 애를 써서 한효주 씨의 얼굴이 입체감이 있게 보이게 하고 굉장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다 예쁘고 멋있게 나온다 강동원 씨 강화 수트 입고서 활보하는 그런 모습 멋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예리 씨하고 최민호 씨 등 조연배우의 느낌도 참 좋았습니다 최민호 씨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정의 극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그 캐릭터에 참 잘 어울렸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하셨고 한예리 씨 같은 경우도 조금은 센 역할이었는데 그게 크게 무리한다는 느낌 부자연스럽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예리 씨하고 한효주 씨하고 한번 대대라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때 두 여배우들의 느낌도 참 좋았고요 이렇게 여성 배우들이 감정적으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한예리 씨나 최민호 씨 이런 캐릭터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멜로 감정선에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이는 얕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쁘고 멋있는 남녀 주인공이 꽁냥꽁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 지켜주려고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초반 설정 별말 처리 그리고 액션 이게 세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아쉬웠고요 음 제가 그냥 건조하게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초반 설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반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아 이걸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원작과 좀 비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원작하고 좀 비교를 계속 좀 해보겠는데 초반 설정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는 반정물무장 집단 섹트가 급격한 경제 부흥에 따른 사회 부작용에 반발한 그런 집단으로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세계관 속에서는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서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복지가 없는 그런 문제들 아무래도 좀 물가도 많이 올랐겠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장을 하고 있고 무장을 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영화에서는 이들은 통일 반대 세력으로 나옵니다 물론 아까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국들의 제재가 이어져서 민생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거기서 이제 반발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좀 다른 게 같은 경제 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원작에서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부작용에 반발하고 있는 거고 영화에서는 그냥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곳은 주변 열강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과 같은 태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기관인 공안부의 노선과도 같게 됩니다 뭔가 좀 순수하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영화 개봉에 맞춰서 포탈 다음에 웹툰 쪽에 영화의 이전 시기를 다룬 그런 웹툰이 만화가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는 이 통일을 반대의 세력을 완전히 극우 세력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 만화를 보질 못해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원작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실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장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외향이 겉모양이 겉모양이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요 다들 뭔가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경찰 앞에서 대놓고 총을 난사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원작에는 그런 장면이 없거든요 원작에서는 몰래 가서 그냥 폭탄을 던지는 그런 장면만 있는데 영화 처음에 그런 시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무장한 사람이 총을 쏘고 있다면 경찰청에서 그것을 막고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화 속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이렇게 초반 설정이 다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것은 결국엔 무장집단에 있는 사람들 빨간망도라든가 처음에 죽은 소녀라든가 한효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미를 차단시킵니다 미리 선악 구분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원작에서는 이 무장집단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또 좋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고 그것이 애니메이션 전체의 그 톤입니다 애매모호한 이게 약간 늑대인가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애매모호한 물론 결말에 가서는 그것이 딱 나오지만 그래서 임팩트가 더 강했던 거죠 근데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영화 시작하자마자 프로로그 올라가고 시위대에 나오는 그런 장면에서 총을 막 난사하고 무장집단이 미리 선악 구분이 딱 내려져 버립니다 이것은 그러한 집단 쪽에 있는 한효주 처지에 관해서 공감이 안되게 되고요 결국 캐릭터와 이 영화의 감정선 이것에 대해서 깊은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냥 외피였던 겉포장이었던 멜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얕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여자 캐릭터가 변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작에서는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무력해요 무력감이 아주 우리 표현으로 좀 쩔어 있습니다 무력감이 쩔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효주씨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는 좀 능동적인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좀 캐릭터가 변하게 되었는데 이 변화가 영화 결말하고는 또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능동적으로 변했는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는 여자 캐릭터의 무력감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총구 앞에 몸을 내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 남자 주인공 중심으로 보자면 이건 좀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원작에서 남자 주인공은 애초부터 늑대라고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그래서 원래 늑대였던 사람이 인간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늑대였다가 자폭사건이 있고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흔들리게 되고 하지만 다시 늑대의 길을 선택하죠 늑대였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늑대가 됩니다 여기서 오는 것은 비애감이 옵니다 무참히 짓밟힌 어떤 인간성 어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더 슬픈 거죠 스스로 선택한 것이 비인간성의 길이니까 영화에서 강동원씨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특기대라는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늑대가 됩니다 그 과천사건의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성을 버렸다 이렇게 설명되죠 거기서 자폭사건이 있고 한요주 씨를 만나면서 사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에서는 사람이었다가 늑대가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멜로 이렇게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원작에서는 비애 비인간성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인 것이고 한국 영화에서는 그냥 사랑만 남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뭐 우리가 좀 깊게 사유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냥 다 증발해 버립니다 이것은 인낭의 정체 인낭의 정체가 너무 가볍게 처리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대책점에 있는 늑대 인낭이라는 인간성이 말소된 그러한 부분이 약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늑대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이것은 영화 후반에 보면요 그 인낭이라는 특기대안의 또 비밀조지 인낭의 동료들이 하나 둘씩 종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들의 옷차림을 원작과 이 실사영화를 비교해 보면 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냥 이 사회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아저씨 옷차림으로 나오고 여성 회사원의 옷차림으로 오기도 하고 그냥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데 사실 인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 옷차림은 그냥 평범한데 그 안에는 늑대가 있는 거예요 더 무섭잖아요 더 비애감이 있고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아 누가 봐도 쟤는 어디에 무슨 요원인 것 같아 어떤 기관에서 나온 사람 같아 그런 옷차림으로 동료 인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와 원작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말 처리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결말에서 원작은 그 인랑의 권해 비애 이런 것들 아주 극려하게 보여줍니다 탁 트인 공터에서 그것이 더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주었고요 여자 주인공이 그 동화 빨간 망토에 대사를 외칩니다 그 소녀의 대사를 외쳐요 그러니까 그 빨간 망토의 동화가 이렇잖아요 어떤 소녀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리를 미리 잡아먹고서 늑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입이 길쭉하고 이빨이 나 있어요? 라고 묻고 왜 손톱이 이렇게 나 있어요? 등등등 소녀가 하나하나씩 묻다가 결국에는 그 소녀가 잡아먹히는 그런 동화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그 소녀의 대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손톱이 날카로워요? 뭐 이빨이 나 있어요? 이런 것을 묻죠 할머니의 옷차림을 한 늑대에게 물었던 그 대사를 이건 뭡니까? 남자 주인공이 결국은 사람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여자 주인공의 그 무력감이 아주 크게 폭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외쳤다기 보다는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내 삶에 희망은 없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지 간에 그 소녀가 할머니 분장을 한 늑대에게 물었던 그 대사를 이 여자 주인공이 사람의 탈을 쓴 늑대인 남자 주인공 이 인랑에게 그 대사를 외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나죠 아주 극적으로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체적인 톤을 깨트리지도 않으면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클라이막스를 아주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우리 한국 영화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결말 처리가 강동환하고 장우승하고 액션씬을 찍습니다 아 나 거기서 뭐하는거가 있건가 싶었어요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하여튼 뭐 해피엔딩이 됩니다 결국에 자 원작은 비인간적인데 감정이 전달되고 한국 영화는 인간적인데 해피엔딩이니까 그 해피엔딩의 화면에 비해서는 감정의 깊이가 얕습니다 거기서 왜 싸워요 강동환하고 정우승하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원작하고 영화하고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는데 인낭을 한국영화를 보시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지 말기를 제가 권합니다 왜냐면 어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이 한국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짜증나실 거에요 부디 한국영화를 먼저 보고 관심이 생겨서 애니메이션을 보겠다 그런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액션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액션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딴지를 걸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액션 연출을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싫었던 게 많았는데 카메라가 너무 흔들리고요 컷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막 잘라요 어 아주 멋진 액션들을 보여주는데 이 강동원씨가 총격신뿐만이 아니라 격투신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컷이 짤리다 보니까 그 쾌감도 짤리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액션씬이 그거잖아요 카메라가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롱테이크로 컷을 나누지 않은 채 카메라가 또 고정되어 있는 채 화면 안에 배우의 몸 대부분 이 다 보이면서 그들이 액션씬을 찍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옛날 느낌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날 것에 좀 느낌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그 액션의 격렬함 어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카메라를 막 흔들어 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배우가 지금 칼을 맞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먹을 맞고 있는 건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카메라를 흔들어 대고 우리가 화면을 보는 이유는 그 배우가 하는 걸 보고 싶은 건데 그냥 카메라가 자기가 주인공이 있냐 이렇게 나대고 있는 그런 액션신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액션 연출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감독들이 그리고 또 액션에서 어 아쉬웠던 것은 인낭의 공포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 인낭이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뭐 비밀조직이라고 앞서 소개드렸는데 특기대도 정의요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의요원 중에서도 최정의요원입니다 게다가 인간성도 말소된 애들이에요 원작의 표현에 따르면 얘들은 그냥 늑대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정우성씨가 한국영화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의 강력한 애들이 이제 인낭인 겁니다 인낭이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액션에 있어서 한국영화에서는 그냥 방탄 수트 입고 잘 싸우는 군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방탄 갑옷을 입고 그렇게 무죄막지한 총을 쏴대는데 이거 지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낭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액션 장면에서 인간의 탈을 쓴 늑대를 보여주고 있는가 무죄배하게 사람 죽이고 친구를 죽이면 인낭인 것인가 이 영화만의 차별점 인낭에 대한 차별점이 좀 많이 희석된 것 같다 한국영화에서는 이것이 비단 액션싱 그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흐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영화에서는 사람이었다가 늑대가 됐다가 또 사람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낭으로서의 공포가 느껴지는 액션 연출 액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액션에 있어서는 분위기도 있어야 된다 액션을 치고 받고 이게 끝이 아니다 감정과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원작은 그 안개 속에서 홀로 싸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늑대가 홀로 싸우는 느낌이 들었었고 영화에서는 그 세트만 빌려왔을 뿐이지 그 분위기까지 재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를 재현 못할 바에는 굳이 그 수로우신에서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 액션의 화려함 물량 싸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장치잖아요 원작을 좀 창조적으로 파괴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원작의 그 분위기를 재현하지 못할 바에는 제가 앞서도 작가는 말씀드렸지만 늑대의 고독 인낭의 고독함 고뇌 이런 것들이 원작에서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이렇게 수로에서 왜냐면 수로에서 싸우는 것은 각계 격파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 한 명 대 서너 명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소로서 그 수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묵직함은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다 원작에서는 그 물보라를 일으킬 만큼의 그 총격 그리고 압도적인 격발음 총이 싸질 때의 그 소리 물론 그것도 총 기종의 소리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체 회산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묵직함이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수트만 무겁다는 느낌 이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뒤로 갈수록 액션의 의미가 중요해지는데 액션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있고 액션의 의미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정작 액션의 임팩트는 점점 떨어진다 앞에 비해서 뒤로 갈수록 더 그 액션의 의미도 중요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임팩트도 점점 세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비례가 되었다 특히 후반 수로 총격신에서는 원작은 그 남주의 봉의인이 해제된 느낌이었거든요 아 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그냥 많은 액션신 중에서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음 많이 아쉬워요 김지윤 감독의 액션도 느낌있게 찍는 그런 감독이고 여하튼 장르적인 쾌감 이런 것들 잘 살리는 분인데 원작을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 눈을 빨갛게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눈 빨간 거나 그런 강화 수투나 프로텍트 기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원작에서는 인낭이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화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에서 추가된 것은 남녀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녀 이야기가 추가된 그 의도 흔들림이죠 이것이 중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원작을 아주 중요하게 재현하려고 했다면 이것을 더 신경을 썼어야지 너무 그 거칠해 외피 이런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어찌 보면 그래서 김지윤 감독의 재능이 좀 갇힌 느낌이지 않는가 아 이게 바로 원작의 무게군요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좋은 점도 있다 원작에 비해서 좀 더 친절해진 점들 그리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액션이 좋았다는 평가도 있고 남녀 주인공 그 다음에 조연들까지 아주 멋있고 예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멜로 감정선에 주목하고 본다면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영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에서는 원작과 비교해서 초반 설정 결말 처리 액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한국 영화를 먼저 보시고 원작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애니메이션을 보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평가가 블로그에 써주신 게 있는데 읽으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앤오앤닉스 님이 2029년인 미래 배경에 투박하고 무거운 강화수트 무기 등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총격 액션 등은 훌륭했다 그리고 강동원 정우성이 이분이 멋지긴 했다 배우들의 연기가 캐릭터에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느닷없는 키스 장면과 애니와 다른 결말이 큰 패착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데이비빼꿈 님은 재미가 없다 지루하고 졸렸다 한효주 배우의 연기가 부자와 스러웠다 허준호 배우는 이번에도 멋졌다 허준호 배우만이 늑대 같은 분위기가 났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 영화를 보는 내내 만약에 젊을 적 최민수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허준호 배우도 젊었을 때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 두 야생동물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났을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남성 배우들 중에서 이렇게 야성미가 있는 그런 마스크가 좀 이제 좀 없지 않나 너무 잘생겼어요 다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우리 청취자분 에노야 닉스 님 데이비빼꿈 님 평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을 위해서 약간 좀 표현 등을 약간 수정했음을 밝히고요 자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이 영화 인랑을 녹음하겠다라고 약속을 안 드렸으면 녹음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실망을 했고요 망하는 영화는 이유가 있다 망하는 팟캐스트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망고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물론 그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론에 이번에는 좀 더 무게를 싣고 싶고요 자 다음에는 뭐 다음 주에 이제 개봉하는 공작 제가 보고서 아 한국 영화에 실망한 이 마음을 좀 달랬으면 좋겠네요 그 영화를 통해서 제발 그래서 한국 영화들이 이번 성수기에서 스크린 독가점은 좀 적당히 하고 그래도 좀 흥행은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치죠 여러분 모두 이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더위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네 오늘 제가 좀 약간 좀 시큰둥하게 녹음을 한 느낌이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어 혹시 저희 방송에 틀린 정보 있거나 불편하셨다 불쾌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차없이 냉정하게 댓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게 도움이 되니깐요 유튜브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방송은 팟캐스트 방송이죠 그래서 팟캐스트 어플 G학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 어플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파티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도 설치가 되고요 저희는 팟빵에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팟빵에 독점 시도에 반발해서 제가 뛰쳐나왔고요 어 저처럼 뛰쳐나온 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또 몇 번 계시긴 하더라고요 동지들이 왜 그러셨을까 그분들 여름이 가기 전에 이번 8월에 제가 가능하면 좀 짧게 짧게 한 뭐 20분 30분 내외로 어 녹음편들을 좀 자주 올리고 싶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한국영화공작으로 다시 찾아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